안녕하세요 모콤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길드 CQB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묵직하고 깔끔한 KOER사의 톨스타 수입 베넬리 M4 모델입니다. 에어쿠핑 방식으로 3발씩 발사가 되는 모델이며 3피 1개를 장착하여 총 30발이 장전이 되는 물건입니다. 3타 총이기 때문에 근접에서 나는 적절한 성능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보존보기로는 ICS사의 BLE XA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날은 컴백셔츠와 체스트릭으로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매주인가요? 뒤 보고 있어요? 뒤 보고 있어요? 안 왔어 안 왔어 오! 됐어! 안 왔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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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슬타 날아가면 딱 좋은데? 오! 터졌어! 오! 세미 전문건! 세미 전문건! 와! 전문사! 나 бу스! 오! 좋았다! 후 taste 전치 사라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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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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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택시야 선수야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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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큰일인가? 도망갔다! K-1 회사의 베넬리 앰플 사용공기는 일단 에어커피 방식이라 장전압이 강하여 장전이 힘든 편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저 CPU에서 3발씩 나가는 색칭 때문에 나름 게임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금저 코너리 용도나 좁은 구역 방어 용도로는 꽤 나쁘지 않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